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임팩트의 문제가 약간 그립 잡는 것도 조금... 오늘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몇 시에 좀 오셨습니까? 어제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잠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핑계되지 않으시겠어요. 열심히 하는 정호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창 이길 때까지! 네... 네, 병창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네. 자, 마스터즈... 아우, 박막불숙 선수는 너무 좀... 사진이 흐리게 나왔네요. 환상도가 낮은 사진이. 우리가 둔 거 마이크를 좀... 더 크게 하면 안 돼? 우리 말을 안 들리는데? 잘 들려? 그냥 한 번. 이 정도면 됐나? 두 개나 있으신데요. 게임 했어요, 누나? 잘했어? 떨려. 간만에 게임하려니까 떨려. 자, 열한시. 스포쉬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해주면 되거든요. 어? 잠깐만. 저건 안 돼? 나는 이제 기술... 스포쉬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해주면 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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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 뭐 화려합니다. 박성희 선수, 박막불숙 선수 두 분 다 뭐 이력이 화려한데요. 박막불숙 선수는 뭐 경상남도 스쿼시 연맹 회장배 마스터 준우승. 전국 오픈 동호회대회 마스터 준우승. 올해 뭐... 울산광역시 연맹 회장배 선수 권미 동호회대회 마스터 우승. 그리고 박성희 선수는? 우리 박막불숙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아주 열심히 스쿼시를 하고 계신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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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라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박성희 선수 전 게임을 봤는데 어... 무릎이 아픈데도 아주 깊숙한 런지를 이용한 직선 드라이브를 잘하더라고요. 자... 박성희 선수 주특기가 드라이브잖아요. 응. 드라이브 멘탈 연습하는 걸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지. 음... 음... 갑자기 저희가 본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 비디오 리뷰를 한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아까 공지사항 중에 하나로 네네. 그 안쪽에서 그... 네. 지금 심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판정에 대한 어필을 하면 비디오 리뷰를 신청할 수 있고 비디오 리뷰가 되면 네. 김장철 선수와 저 이렇게 본부... 중계석에서 레스트 워크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저... 지금은... 선수가 아니라 어... 코치라고 얘기해주세요. 김장철 감독님이라고 할까요? 아니, 아니. 코치. 코치. 네. 역시 직선 드라이브로 그럼 많은 여자 동호인분들이 박송희 선수 치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치는지 여기... 노련한 투월보스트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우리 박말숙 선수가 박송희 선수의 주특기를 안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저런 앞으로 공격하는 샷을 좀 하면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박송희 선수가 드라이브샷이 주특기다라고 하면 네. 정상적인 드라이브샷보다 네. 기다리고... 살짝 기다리면 좌우만 선택하면 되니까 오늘 박송희 선수가 몇 번에 보스트를 하는지 드롭을 하는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말숙 선수는 보스트 위주의 게임을 좀 풀어가고 있어요. 네네. 아... 네. 경력이 되시니까 이제 그런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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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앞으로 공격을 9.3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뭐 한 세트 한 세트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네. 아... 음... 과감합니다. 지금 박송희 선수가 집중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앞쪽에서의 보스트 공격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 이제 시도는 좋았는데 시도는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목이 좀 풀어지면서 실수가 나왔죠. 박송희 선수는 5대6까지 따라왔습니다. 아... 간만에 한번 보스트 쳤는데 다운됐네요. 확실히 박송희 선수 드라이브가 좋긴 좋네요. 음... 웬만한 남자 선수들 만큼 네. 주로 그 연습만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아... 가운데로 몰리면서 아... 일단 기회가 왔는데 살려냈어요. 어... 과감합니다. 박마이프 선수 지금... 뭐... 저도 웃는 걸 보니까... 왜 그러죠? 졌는데 왜 웃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졌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경우는 내가 당연히 이긴다. 내가 실력이 더 높은데 지면 사람이 웃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래 뭐 질 수도 있지 뭐... 서로 실력이 뭐...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관계라고 하면 뭐... 상대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네... 지금 이제 박성희 선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네... 아... 좋은 보스터였는데... 아깝습니다. 자 일단 박말숙 선수가 굉장히 크로스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공이 짧고...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박성희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가장 정석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주특기가... 직선하고 뭐... 크로스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뒤쪽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같이... 앞으로 했다가는 안 하던 샷이기 때문에 실수가 더 나와서... 게임을 망치죠. 자... 이게 좀 짧아요. 서비스 리턴이...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집중이 덜 되어있어요. 앞으로... 상대방이 앞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뛸 준비가 안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성희 선수가 공을 뒤쪽으로 빼고... 본인이 앞에... 박성희 선수가 뒤에 있고... 본인이 앞에 있어야... 앞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찬스를 만들어 나갈텐데...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은... 수비가 70이고... 공격이 30입니다. 수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죠. 자기한테 볼이 오면...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자... 박성희 선수가 굉장히 지금... 근데... 비디오 리뷰를 안 하네요. 영리한 선택을 했어요. 네네... 사실...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벽에 붙어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으로...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아... 자... 어쨌거나 박마초 선수가... 리드를 주지를 않네요. 네... 아... 보스트... 거의 80% 가까이 보스트를 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박성희 선수한테는... 까다로운 상대인 것 같아요. 응... 뭐... 앞쪽 뒤쪽 가리지 않고... 네... 보스트를 치고 있는데요. 네... 경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 서비스 리턴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서비스 리턴 크로스로 짧아요. 아... 이거 보세요. 방금처럼... 박마초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리턴을 했는데... 지금 그 리턴은 굉장히 길게... 정확하게 들어갔지만... 지금처럼... 짧아요. 하... 가운데로 몰리죠? 어... 네... 배가 아주 잘 붙였습니다. 아... 네... 매치볼... 7대 4... 두 점 남았어요. 어? 7대 4에요? 네... 그쵸. 지금처럼... 좀 크로스가... 가... 아... 네... 네... 오히려... 오히려... 박마초 선수가... 드라이브가 좋은데요? 하하... 하하... 그니까... 보스트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짧고... 공이 짧아서 가운데로 오면... 발마초 선수도... 드라이브 치기 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수비를 잘 못하면... 공격에 찬스가 오는거고... 그렇죠. 공격에 찬스가 오면... 지금까지 계속... 보스트를 쳐왔기 때문에... 또 상대... 한테는... 아... 보스트를 칠거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쳐주는... 뭐... 이런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방 생각을... 잘 읽고 있어야죠. 네... 자... 드라이브... 아... 그렇죠... 주특기... 이게... 이게 가장 특기인데... 아... 박말숙 선수가 정말 마무리를... 박송윤 선수가 주특기라는 드라이브로... 네... 지금까지... 몇 개를 당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보세요. 박송윤 선수... 보스트 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좌측을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